즐거운 저녁길 금요일은 퇴근길 라이브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파수 97.1 혹은 99.5에 맞춰 놓으시고 금요일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경진입니다 자 금요일 오늘부터 퇴근길 라이브로 함께합니다 개편 후 첫 번째 방송 퇴근길 라이브는 기타 트롯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게 그냥 여러분들 신청하시고 편안하게 신청하신 곡을 그냥 그때그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더 격식이 없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미니 콘서트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근길 라이브 오늘부터 금요일은 퇴근길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저와 함께해 주실 분은요 보낼 수 없는 사람 현주 씨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안되네요 참 오랫동안 좀 갈고 닦은 건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냉큼 달려왔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네 아유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설레게 자꾸 인사를 하실까나 이제 또 오랜만에 또 오셔가지고 새해 첫 번째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저와 함께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냥 듣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나는 것마다 그냥 올려주십시오 그중에서 현주 씨가 부를 수 있는 곡 아 나 이거 된다 이런 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나는 걸 막 보내주세요 막 보내주셔야 저희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저희들이 불러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럼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주 씨가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이때까지 현주 씨가 불러주신 곡과는 완전히 다른 노래 조용한 발라드를 불러오시다가 오늘은 우리의 전통 리듬이 섞여있는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 준비하셨습니다 아유 기대되는 노래 첫 곡으로 출발합니다 엄마 아리랑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들 따라 잘 되거나 밤낮으로 기도한다 엄마 아리랑 엄마 아리랑 사랑하는 내 아가야 보고 싶다 우리 아가 천년만년 치지 않는 꽃이 피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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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아리랑 사랑 엄마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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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리요 쓰린쓰리랑 아라리요 우리 엄마 사랑 아리랑 엄마 아리랑 엄마 아리랑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우리 엄마 무병장수 정성으로 키워나오 엄마 아리랑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 싶소 울어머니 서사 내가 말을 치고 다리 뜨는구나 아리랑 아리랑 사랑 사랑 엄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스리스리랑 아라리요 우리 엄마 사랑은 아리랑 엄마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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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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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 우리 어머니 아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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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랑